오늘은 얼터드 텐션을 알려드릴게요. 얼터드 텐션은 9, 11, 13 텐션의 샵이나 플랫이 붙어 변형된 텐션입니다. 플랫9, 샵9, 샵11, 플랫13이 있습니다. 얼터드 텐션은 도미넌트 7 코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보이싱을 E7 코드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보이싱은 왼손 1도, 7도, 오른손 3도, 플랫13, 샵9입니다. 두 번째 보이싱은 첫 번째 방법에서 샵9이 플랫9으로 이동하는 보이싱입니다. CCM인 성룡이 오셨네 곡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바디 E7은 A-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이고 얼터드 텐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네,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